렉사르 살려보는 wheels 음료만을rande 민 Senin의 심 정신입니다 난을 ότι 빘리 ему bring the paper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! 도망가서 싸워라, 머조리! 한 번 가볼까? 도망가서 싸움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나면 다시 한 번 당겨주시고 도망가고 있는 건가? 아... 아... 네 아... 반드시 생겨낸다 속이 메스꺼워 이렇게 약해 빠진 것들 뚫여있다 젠장에 빠진 것 같다 이제 퇴즈가 이 사과를 니 머리 위에 둬! 나께서 싸워라 마저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